올 초에 안미인도 단기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왔었던 단기선교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동안교의 안미단기선교팀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카스트 제도, 계급체계 속에서 엄청난 신분의 격차가 있고 자연스럽게 빈부의 격차도 있습니다 힌두교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박해도 심합니다 그러한 인도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불가촉 천민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안미단기선교를 갔을 때 이 선교사님과의 이야기 도중에 다른 단기선교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왔던 단기선교팀들이 인도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물론 악의가 없이 하신 말씀이고 중의적인 표현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말에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떻게 맞장구를 쳐야 할지를 몰라서 한동안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멀리까지 선교의 마음으로 간 상황에서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그저 선교 체험하러 온 사람들처럼 멀찍이 거리를 두고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많이 씁쓸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해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감사가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어떤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많으셨습니까?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이번 상반기에 내가 드렸던 감사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였는지 아니면 내 정욕과 탐심으로 인한 진리를 떠난 감사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총 6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담아내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달락에서 등장하는 바리세인과 세리 이 비유를 가지고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런 사람을 향해 준비하신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당시 바리세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어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기 힘썼고 11조도 철저히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당시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거세게 비판하십니다 저번 주에는 이들의 외식된 기도를 비판하셨고 오늘은 이들의 외식된 기도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변질된 감사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비유에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세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세인은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세리는 손가락질과 저주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시 통념되어 왔던 시각에서 바리세인과 세리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세인이 보기에도 세리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유를 이어가신 건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당시 사회적 통념 속에서 인정되어 온 이 바리세인과 세리의 신분이 곧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중심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신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자신의 거룩함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누구도 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오 하나는 세리라 자 이 비유에서 바리세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 가운데 바리세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아멘 바리세인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세인의 목적이 기도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리세인은 당당히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선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지 기도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분명한 방향성,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바탕된 끈질김, 집중성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만을 향하여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때 바리세인은 전혀 그러한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서서 당당하게 기도할 때 옆에서 들려지는, 보여지는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세인의 기도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자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다시 보십시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에 나는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들어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를 위장한 자기 자랑이거든요 나는 토색불이 가늠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 옆에 있는 세리,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율법에는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금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리세인은 무려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금식 행위가 자기의 자랑인 것처럼 당당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행위에 집중된, 자기 영광에 심취한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바리세인은 비교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바리세인은 특히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해요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세인이 자신의 의로움을 이런 형태로 드러내는 것은 뭐 그럴만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기도 끝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감사하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바리세인은 이걸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 NIV 성경에 보니까 이 표현을 God, I thank you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미국 성서공의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I am really glad 뭐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리세인은 현재 자신의 종교적인 깨끗함이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예 저 세리가 듣든지 말든지 자신의 의로움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 맞아요? 기도 맞습니까? 감사 맞습니까? 저는 이 바리세인의 감사가 오늘 이 말씀을 욱상하는데 너무 비겁한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추악한 거예요 막 욱상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제 마음을 치는 그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너는? 이 두 글자였어요 너는? 나도 누군가의 아픔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상처와 억울함과 죄악댐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아!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이 참 감사하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저 또한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서 내 마음속으로 느낀 그 안도감 분명히 그 안도감은 안도감으로 끝나지 않고 더 이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상대방의 허물과 죄악을 향한 정죄의 마음으로 작동되었을 거예요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아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팡당하고 행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 또한 변질된 감사를 마음에 품고 심지어 그것을 고백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말씀이 마치 저에게 너는 아냐? 너는 아냐?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세인의 종교적 열심을 아주 열심히 고발했던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너는 아냐? 여러분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바리세인의 종교성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정죄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의 마음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정죄의 마음을 끄집어내어 고발했던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부터 이 마음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고 정죄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왜요? 죄가 없으시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시지 않았어요 가늠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일어나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땅에 놓고 다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 홀로 남은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이 바리세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돕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바리세인의 변질된 종교성과 타락된 행태를 꼬집고 이들을 비판하시기 위함이었겠지만 이건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또 다른 시선 이 또 다른 시선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고발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는 이 변질된 감사가 바로 잡히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비교해서 나오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그 감사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 식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비교 우위에서 오는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점점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에게 있는 것보다 나에게 없는 것에 더 집중하고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남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없을 때 나는 그때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담합니다 더는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한 채 아니 감사할 것을 찾으려는 의지를 상실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세인의 감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세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삶의 자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로 자꾸 둔갑하기 시작할 때 땅에 코를 박고 훑으면서 먹을 것이 없는지 자꾸 찾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땅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 땅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인자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 10편 136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안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감사는 나에게서 나온 거 내가 이루어낸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10편 136편에서 대표적으로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쭉 나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위해 베푸신 인자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10편 136편 2절이에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0편 136편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0편 136편 5절에서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초반부에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를 보시면 이 여우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지금 10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10편 136편 23절에서 25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우와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시지만 그 왕의 시선 그 전능자의 시선은 비천하고 연약한 나를 향해서 지금 몰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이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136편 23절에 25절 말씀해서 우리를 이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내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자 저는 추성훈입니다 추성훈 딱딱하게 하지 말고 성훈이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뭐 끝에 1호 안 끝나도 돼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훈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막 떼어주시고 시작 성훈이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성훈이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성훈이의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여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감사 아닐까요? 이 10편 136편의 감사가 내가 이뤄낸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뤄낸 업적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제목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것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바리새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이건 너무 질 낮은 감사 비교해서 나오는 감사 자기 기준으로 가득 찬 감사예요 여러분 과거 사울이었던 이 바울 바울이 자기 자신을 회고할 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본인도 그랬단 이야기예요 과거에 율법에 심취해서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오인들을 지독하게 박해하고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죄인들을 정지하며 변질된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뒤집힌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이며 자신을 변화하는 가장 강력한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옥에 갇힌 채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이야기가 이 뜻이 모든 것을 뜻하는 건데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책을 찾다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어요 참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할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이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또 어떻게 될까요? 비교해서 절망하고 비교해서 감사하는 그런 습관으로 우리 또 자리 잡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대적으로부터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육신을 먹이시고 지금도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시평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됨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리세인과 세례의 기도 장면에 등장했지만 바리세인의 잘못된 기도, 잘못된 감사를 주로 짚어봤습니다 바리세인은 형식은 잘 갖추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옆에서 흐느끼며 자기의 죄인됨을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세례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날마다 나는 죄의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절하게 부르짖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찬송고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며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 높은 보좌 위에서도 낮은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만 놓고 감사할 게 아니라 나쁜 결과가 나와서 절망할 것도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과정을 다 하시고 나의 필요도 다 하시고 나를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서 채워지고 지속이 될 때 그 감사는 점점 나를 내 삶을 내 생활을 바꿀 거예요 우리 또한 시작될 하반기가 새로워질 거예요 더욱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를 바꿉시다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버리고 뭔가 좋은 결과만 왔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쁜 결과가 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직 감사 범사의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에 한 달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상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감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할 것은 무궁무진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잘못된 감사의 습관을 버리고 땅만 바라보고 감사의 제목을 찾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감사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감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6월 잘 점검하여서 하반기도 우리 감사로 승리하는 청년분들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